나와마저 치지말라 오늘 이 치 라이즈 왜 쳐마야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되지 멘탈이 아침부터 너무 나갔나 오늘 말도 안된 판데만 안췄어도 지금 다이아 1은 가겠겠다 와 저 죽었으면 게임 터졌을뻔 했네 아 맞네 저 와드 안해줬구나 아 이거 방금 평타인데 잘못 친거 같은데 아 미안하다 라인에 와드 박아놔야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파악이 되거든요 상대의 득회 위치가 그래서 박아놓습니다 이거 잡은거 같은데 근데 탑이 난리났네 바텀은 난리나기 직전인거 같고 아니다 아 나이스 아이고 저거 베이가 뭐지 그럼 잡았겠다 아 이제 잡으면 나이스이긴 한데 아 다행이다 이러면 이게 낫지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그러게 얘네 차단할게요 수파 얘 풀이 있어 다행이다 난리가 난거 같은데 어 얘 힐 있으니까 아마 그러면 피한 800대는 힘들고 한 700대는 대약 힐각이 나오겠네 700 조금 힘들겠다 살아남은 놈 살아남은 놈 살아남은 놈 네 이번판 멘탈이 너무 나가가지고 한번 다른 스킨 한번 착용해봤습니다 도움이 될까 싶어서 뭐가 지나가는데 이거 잡은거 같은데요 저거 못 잡겠다 저거 못 잡겠다 어 이거 잡으면 괜찮은데 잡았다 나이스 아 나이스 이거 안죽지 잘했다 그러게요 방금 그게 킬각이네요 방금 손이 살짝 꼬였는데 오히려 어떻게 잘 됐네요 스펠일도 다 빼고 스펠일도 다 빼고 지금 업타임 어 46분입니다 싹둑이가 일을 안해가지고 신발 못 갑니다 룬 요거 들어가지고 아 아깝다 아 그래도 점화 걸고 죽었네 잘했다 와 와 뭐야 와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미에븐도 바꾸고 요거 궁사도 끈사로 바꿨어요 이게 좋더라구요 그 신발을 안간거를 얘가 커버를 해줘가지고 신발 만큼 거의 이거는 어 솔직히 헤르메스가 제일 좋아보이는데 그냥 귀동심 갑시다 최대한 빨리빨리 푸는게 나을거같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일주일 전에는 그럴까 생각중이에요 제 멘탈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제가 간절하게 마스터를 찍고 싶으면은 방송을 안키고 게임을 하는게 맞는거같아요 한 일주일정도는 음 저도 원래 궁사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은 했는데 또 끈사도 막상 들고보니까 그냥 취향인거같아요 딱히 궁사를 안들어가지고 제가 궁쿨이 부족하다고 느낀적도 없어서 아이고 안되겠다 아 근데 확실히 냉간은 신발이 아 그래도 랭가도 신발 중요하지 않나요? 탈론만큼은 아니어도 탈론은 사실 신발이 꽤 중요한 챔프다 보니까 말자 탈론은 무조건 탈론이 유리한 것 같아요 무조건 풀까지 뺐네 아 똥신 이속이면 충분한가요 랭가는? 와우 이거 먹으러 안오나? 저거 먹으러 가네 이거 안먹고 아뇨 아뇨 살면서 이번 시즌에 마스터 처음 와봤습니다 탈론 시작하고 아마 이번 년 4개? 4월인가? 3월에 찍은게 살면서 처음 찍어본 마스터일거에요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안돼 퇴폐 죽이지마 오 뭐야 이게 사라? 깜짝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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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니요 딱히 자랑은 안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저게 사는 줄 알고 넌 좀 가라 너 그냥 미드에 미드 좀 먹어라 얘 한번 채팅 풀어볼까 뭐라하나 아직도 떠들고 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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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늘 승급전은 열고 열 수 있을까 진짜 듀오 구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아이씨 곧 끝 punk 아, 근데 왜 케인님이랑 하면은 무조건 민폐해요 케인님한테도 민폐고 팀한테도 민폐해요 탈롤랭과 같은 팀에 있으면 솔랭한테 만난거면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듀오로 그렇게 짜는거는 좋지만은 않은거 같아요 둘다 또는 제가 폼이 좋을때가 아닌 이상 탈롤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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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케인님 마스터 가셨더라구요 여기서 기다리면 뭐하나 오지 않을까 앗! 아흫 투패랑 나랑 서로 놀랬는데 아 아깝다 Q 타졌으면 잡았는데 오 오! 라이즈 또 시작이네 잭양 던지는데 역시 대단해 역시 세계말은 대단해 이런 판조차 쉽게 이길 수 없어 대단해 하 아 굉장히 이거 픽토로는 암살 안될텐데 이번엔 하할땐 하할땐 autathers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잠시만 저거 왜 안죽는데 잡았다 씨 어 뭐야 아이고 이겨우고도 감사합니다 노텔라님 우리 팀도 내가 감사할 지점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정신에 이상해 있는 애들 밖에 안 보인 것 같다 라이즈만 문젠가 아무리 어 저 라이즈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이런 게임까지 시간이 끌려야 돼 시간 아깝게 저 라이즈 집 찾아가가지고 본체 끈 다음에 정지 먹이고 싶네 탈출해가지고 음 밑으로 보이면 치자 음 밑으로 보이면 치자 라이즈가 양심이 있으면은 빅토르 텔 못하게는 막아주겠지 와 씨 깜짝이야 아 이거 뺏겼으면은 아 이거 이거 알리 진짜 잘 버텨는데 빅토르 빅토르 서있기만 해도 우리가 못 들어가지 않나? 아 A건 B네 제발 5연승만 하고 싶다 오늘 너무 힘들다 진짜 딱 5연승 딱 5연승 오늘 하루종일 롤한 결과가 보이죠 점수가 더 떨어졌네 그니까 알리가 진짜 잘 막아준 것 같아요 나이스 무엇보다도 짜 짜오가 진짜 잘한다 끝났네 끝났네 제발 끝내줘 어 어 그렇지 끝났다 흐흐흐 아니요 타워에 티아메틸 안 들어갑니다 개척 아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